제 세대는 자유중국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주 내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에 정말 보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투표하는지 소리가 안 나네. 제 세대는 자유중국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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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컥하더구먼요. 새벽에 이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울컥하는지. 제 세대는 자유중국이라는 것이죠. 제 세대는 자유중국이라는 것이죠. 제 세대는 자유중국이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선거 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이렇게 선거를 해야 이제 결과에 승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나라를 지킬 만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누가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되고 안 되고 난 문제를 떠나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또 한 분이 이제 그 영상을 올리셨는데 이제 대만인들은 종이 투표를 사용하고 종이 투표지를 그리고 그 선거를 한 투표를 한 그걸 스테이션이라 표현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각 투표소에서 대만 경우는 만 7천 개. 한국 강의원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4.15 총선은 만 4천 개입니다. each station 각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카운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매일 밸런 우편 투표 관외 사전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몇 시간 내로 다 완결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1만 7천 개에서 동시에 다 이름된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분산을 해가지고 개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도 단위에서 더하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더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처럼 그렇게 부패한 1년에 9천억 이상을 쓰고 정식 직원이 뭡니까 3천 명에 육박하는 상설 조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설 조직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지금 현재 지역선관이나 중앙선관위의 고위직들 가운데 이 부정선거에 연류가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여러분들 지탱이 되기가 힘든 거죠.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표를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 후보 여러분들 100표 이 후보 뭡니까 300표 이렇게 표를 세는 거니까 그냥 뭡니까 고등학생이 와도 할 수 있는 일을 상설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부패해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여러분 이분이 이제 기자분이신데 이분이 또 지지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분이 여러분들 한 것을 또 다른 투표소에서 다른 투표소에서 그러면은 좀 더 이상의 주인공이 어디에서든 두 가지를 수 있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 조작안위에서 다른 투표소에서 다른 투표소에서 다른 투표소에 적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개표요원들이 개표요원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선거가 날렵하고 간편합니까 여러분 이게 자 여러분 또 한 번 보니까 타이완은 타이완은 아주 하이테크 국가지만 타이완 대만 여러분들 세미컨닥트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아주 큰 회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개표는 슈퍼로 파이니까 여러분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초아날로그 방식으로 개표를 한다 각 개표 투표지는 each vote 각 투표지는 투표요원이 called out 크게 외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테일드 바이니까 제가 볼 때는 폭창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기로 기록한다 대만에선 민주주의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적이겠습니까 세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중국에 맞서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면 빛과 소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통 뭡니까 부패해 가지고 선거 사기를 치면 그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냐 외체로부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올린 영상이 빨리 이거는 돌아갑니다 높이 올리는 겁니다 그냥 부르면서 그냥 암흑에 한번 올리고 암흑에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표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높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높이 올려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은 투표소별로 여러분들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일체의 전산장비가 없고 그냥 대개 투표소가 마을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학교이기 때문에 그 교실에서 그냥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소면 여러분들 투표지가 몇 천 표 정도 될 겁니다. 금세 여러분들 표시가 나는 거죠. 5시간 되면 모든 선거 결과가 거의 종결되어 가는 겁니다. 이거를 중앙집중화를 시켜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연결된 LG 여러분들 컴퓨터 투표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를 도입해가지고 선거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컴퓨터로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를 다 작성해 올리게 되면 그걸 중앙에서 또 다 뭡니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거를 주물러 온 체력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현재 신임 사무총장이 김용빈 하여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에 필요한 이야기지만 9번 저지른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번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는 부정성을 저질러 온 겁니다. 8번은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독질하는 방식을 사전투표 득표수 도독질 방법을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했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그 투표지를 모두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투입해 주는 방식으로 신종 사전투표 조작수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대만 사례는 어마어마하게 우려한 게 많은 것을 가르켜주는 겁니다. 선거는 단순하고 전국에 1만 4천여 개 정도의 투표소 단위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하게 되면 밤을 쉴 필요도 없고 금세 투표 결과가 나오고 무슨 이런 모든 조작의 원흉인 출구조사 같은 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선거 딱 하고 투표소 그 장소에서 투표하면 옮기지 않고 그다음 까면 뭡니까 4 5시간 되면 다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투표소 단위에서 표는 몇 천 표 단위입니다. 몇 천 표 이러면 세는데 얼마나 이런 시간이 들겠습니까 몇 천 표 halt Site 감사합니다.